모르겠어요. 아직 실감이 안 나요. 그냥 설마 자리에 다 채워주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앞서고 막 참고를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.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.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너무 긴장도 많이 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. 콘서트를 하든 팬미팅을 하든 2시간, 3시간 걸리든 하루 종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끝남이 항상 아쉬울 거예요. 호흡으로만 보시다가 이제 정말 실제로도 만나 뵙고 오히려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제가 또 그 보답은 제가 정말 노래 잘해서 그 노래 보답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추후적으로도 제가 계속 뭔가를 했을 때 더 발전되어 있는 제 영웅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항상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